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경우의 수는 몇 번째였어? 네 번째였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다가, 그치?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전성어미.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배웠지? 그거야. 그래서 시작은 품사는 동사하고 형용사였지만, 그 동사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는 순간, 이 아이는 문장성분 뭘로 바뀌는 거야? 관형어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작은 공을 차고 있다라고 할 때, 천천히 기본형 뭐가 돼? 작다라고 하는 뭐가 돼? 형용사야. 형용사인데 어간 뒤에 뭐가 붙었어?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은이 붙어서 작은이 지금 뭘 꾸미고 있는 거야? 공을 꾸며주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 여러분 할 수 있어. 작은 공 하지 말고 우리 반대말 해보자. 무슨 공 할까? 큰 공 해보자. 그치? 그럼 큰 공 할 건데, 큰 공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기본형 뭐가 돼야 돼? 기본형 크다가 돼야지. 그치? 그럼 형용사 크다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 붙여주면 되는 거야? 니은 붙여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떤 공이 된 거야? 큰 공이 된 거야. 이해 돼? 아니야, 나는 예쁜 걸 되게 좋아해. 난 예쁜 걸 되게 좋아해. 그럼 역시 똑같이 돼.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뭐 붙이면 되는 거야? 예쁘다에다가 역시 뭐 붙이면 되는 거야? 니은 붙이면 어떤 공이 돼버리는 거야? 예쁜 공이 되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다 작다, 크다, 예쁘다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이 아이가 문장성분 뭐가 된 거야? 관형어가 됐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관형사형 전성어미 7개는 외우시면 좀 좋다라고 했는데 외우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했어. 어떤 것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냐면 두 가지만 일단 종성자리가 비어있냐? 종성자리가 꽉 차있냐? 이거 하나랑 이 형태랑 이 형태랑 종성자리가 찼니 안 찼니만 기억하면 얼추 6개는 금방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종성자리가 비어있으면 거기에 뭐 넣어줄까? 니은 넣어주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쁘다는 뭐가 돼? 예쁜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런데 만약에 먹다면 먹. 종성까지 꽉 찼잖아. 그러면 종성에 넣을 수 없으니까 오른쪽에서 뭘 넣어줄까 여러분? 는 넣어주겠지. 니은이 있으면 는이 있잖아. 그치? 그럼 이 형태 생각하면 돼. 그럼 는만 있겠어? 이 형태 모두 있겠어? 은 누 있겠지. 커 봐. 이렇게 하면 벌써 3개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거 봐봐. 니은 말고 또 뭐도 있을까? 리을도 있잖아. 그치? 그럼 똑같은 거야. 그럼 종성이 리을이야. 그럼 종성이 꽉 차있어. 옆에다 뭐 넣어줄까? 를 넣겠지. 그럼 이 형태 뭐 있어? 을 있잖아. 여기다 뭐만 살포시 넣어주면 되는 거야? 턴 넣어주면 7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동사나 효용사 어간 뒤에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이면 동사와 효용사가 문장 성분 뭐가 되더라? 관형어가 되더라. 알겠지?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얘네들이 모두 담당하더라. 시제도 담당하더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알겠지? 예쁜 여학생 이러면 시제가 뭐가 되는 거야? 현재가 되잖아. 그치? 예뻤던 얼굴. 슬픈다. 갑자기 예뻤던 이러면 관형어지만 시제도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잖아. 그치? 밥을 먹을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또 뭐가 되는 거야? 미래가 또 됐지. 그치? 그거까지 해주시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야. 됐지?